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조안 구간이 7일 오후 2시에 개통됐습니다.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포천 화도 구간 28.71km와 재정 사업 방식의 화도 조안 구간 4.92km가 동시에 개통되면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총 연장 5천km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.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남양주까지 71분이 소요됐던 기존 노선에 비해 약 16분이면 화도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 55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